첫 장기 앨범으로 돌아온 남우현 씨를 만나볼까요?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를 찾으셨나요? 반갑습니다 인피니트 우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멋지게 등장하시네요 그럼 기대가 되는 타이틀곡 Baby Baby는 어떤 곡인가요? 네 Baby Baby는 말이죠 아주 이번 겨울에 아주 찰떡인 사랑스러운 러브송입니다 그렇군요 네 제목에서부터 달달함이 아주 느껴지는데 라이브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? You can call me Ba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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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use I want you all right Ba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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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ive me some always and all 네 우현씨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현씨 괜찮으시죠? 네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우현씨가 팬분들에게 하트로 표현을 많이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이번에 또 새로 개발된 하트가 있을까요? 하트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K-하트부터 시작해서 볼 하트, 하트 날리기 뭐 이렇게 많은데 이번에 제가 신작으로다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또 귀로 담고 싶어서 바로 준비했어요 귀 하트! 어떤데요 어떤데? 너무 좋은데요? 귀엽네요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네요 우현씨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하트도 아주 유행 예감인데요 유행 예감인가요? 네 귀여워요 우리 퇴근할 때 꼭 이걸로 이거 내꺼에요 네 그럼 달콤함 가득 느껴지는 우현씨의 컴백 무대 언제 재채채 해볼까요? 네네 맞습니다 이번에 베이비에비로 돌아온 저의 따뜻한 겨울송 베이베이비는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뭐야 гу